1. 달빛 달빛도 별빛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푸푸는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이 떠졌습니다. 방 안은 매우 깜깜했습니다. 푸푸는 다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옷장에서 덜컹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푸푸가 깜짝 놀라 일어나 옷장을 쳐다봤습니다. 옷장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푸푸는 겁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의자가 날아와 푸푸의 앞을 가로막았고 다른 물건들도 하나 둘씩 푸푸에게 날아왔습니다. 푸푸는 침대로 달려가 이불 속에 숨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시 후 주변이 조용해지자 푸푸는 조심스럽게 이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푸푸가 방 안을 살펴보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나온 달빛이 푸푸의 방 안을 비춰주었습니다. 푸푸는 그제서야 안심한 뒤 편안하게 다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푸푸는 데에 찍은 데이터가 많습니다. 푸푸는 데이터를 알게 됐습니다.